안녕하세요 웹지리 1.0 튜토리얼 세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트리뷰터하고 유니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나누어서 어트리뷰터 유니폼을 변경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코드는 웹지리 1.0 github에 들어가서 화나주 웹지리 1.0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실습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계별로 제가 파일을 따로따로 세이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금방 실습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프라그먼트 쉐이더와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어떤 값 정보들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API를 써서 API를 써서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하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메인메모리에서 버텍스 버퍼에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버텍스의 어트리뷰트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버텍스가 갖는 좌표, 색상 이런 어떤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버텍스 쉐이더와 프라그먼트 쉐이더에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버텍스 쉐이더에 대한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통해서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니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버텍스마다 다른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동일한 정보를 주고 싶을 때 버텍스 쉐이더, 프라그먼트 쉐이더, 공이 유니폼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보내줍니다. 버텍스 프로세싱은 먼저 잠시 살펴볼게요. 버텍스 프로세싱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어레이 엘리먼트, 그러니까 엘리먼트는 인덱스를 0번 버텍스, 1번 버텍스, 2번 버텍스를 묶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이제 어셈블리죠. 그리고 버텍스 어셈블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사용하지 않는 버텍스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을 인풋스로 해갖고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이 익스큐트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서 나오는 거는 다시 버텍스 정보가 나오겠죠. 근데 이 버텍스는 새로운 좌표이고, 새로운 좌표이고, 그 다음에 메링이라고 해서 버텍스마다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버텍스 쉐이더하고 프로그램은 쉐이더만 따로 떼서, 따로 떼서 살펴보면, 따로 떼서 살펴보면, 이제 버텍스마다 속성은 어트리뷰터라는 걸로 줍니다. 퍼 버텍스 인풋이죠. 버텍스마다 정보들이 X 좌표, Y 좌표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OpenGL ES나 WebGL 1.0은 최소한 8개의 어트리뷰터를 지원해야 돼요. 8개마다 더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8개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트리뷰터는, 어트리뷰터 하나가 프로팅 포인트 넘버 하나가 아니라, 최고 큰 걸로 얘기하면 매트릭스4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4라고 하는 거는 사바이사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면 사바이사 매트릭스는 프로팅 포인트가 16개 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사바이사는 16개 프로팅 포인트, 거기다가 8개, 그쵸? 그럼 이게 2에 4승, 2에 3승이죠? 2에 7승 개만큼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버텍스 데이터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최대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버텍스, 여기 유니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샘플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샘플러는 뭐냐면 텍스처라고 했어요. 텍스처를 넣을 수 있는데, 오픈질 2.0, 웹질 1.0에서는 샘플러를 쓰는 게 옵셔널이에요. 이걸 지원할 수도 있고, 안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버텍스 쉐이더에서 텍스처를 쓰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옵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유니폼과 텍스처는 모든 버텍스한테 공통적인 데이터예요. 똑같이 한 데이터가 가요. 어떤 제가 유니폼 데이터에다가, 여기다 1.0을 넣을 거야. 그러면 모든 버텍스가 1.0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엔비디아 테그라4 GPU 구조인데, 이렇게 보시면 버텍스 프로세싱 유닛이 6개가 있어요. 이 6개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버텍스가 예를 들면 600개가 들어오면 100개씩 100개씩 나눠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병렬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가, 프로세서가 6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프로세서가 다른 버텍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버텍스를 갖고 있다는 게, 다른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유니폼은 이 6개 프로세서에 동시에 똑같이 같은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병렬 처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버텍스마다 출력을 베링이라고 하는 것을 아웃풋을 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미니먼 8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베링으로 아웃풋을 매트릭스 4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28개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 정해진 아웃풋이 있는데, GL 포지션 있고, GL 프론트 페이싱, 포인트 사이즈.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포인트 사이즈는 포인트를 그릴 때, 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크게 하면 당연히 점이 커질 것이고, 작게 하면 점이 작게 됩니다. 그리고 GL 포지션은 각각의 버텍스의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위치, 그렇죠? 그리고 버텍스 주제도 프레몬 주제도 전부 자기가 로컬 베리업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어트리뷰트하고 유니폼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퀵레퍼런스에 가서 보면, 어... 버텍스의 좌표를 그냥 디제이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 디제이블이 왜 필요하냐? 아니,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디제이블하면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버텍스의 좌표를 그냥 디제이블 시키면, 뭐 삼각형이나 점이나 이런 곳의 위치가 전부 못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못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를 들면 삼각형을 그리고 싶은데, 삼각형의 어트리뷰트 두 번째 어트리뷰트로 색깔을 정했어요. 색깔을 정했는데, 그 색깔을 쓰지 않고, 지금 색깔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안 그려진다 그랬을 때는,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어트리뷰트 어레이를 디제이블 시키고, 그냥 어트리뷰트를 그냥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단일값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버텍스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함수인데, 그냥 단일값으로 F로 줄 수도 있고, 어트리뷰트 벡터나 4개짜리나 이런 걸로 명령을 주면, 어트리뷰트 주면 단일 색깔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실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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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일값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디제이블을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트라고 해서 버텍스 버퍼의 어느 부분을 가져다 쓸 거냐. 어느 부분을 가져다가 첫 번째 어트리뷰트, 두 번째 어트리뷰트, 세 번째 어트리뷰트에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들을 정해주는 게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고요. 유니폼은 유니폼 목령으로 유니폼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나 유니폼 모두 로케이션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프로그램에는 여러분들 우리 어트리뷰트가 어떻게 되어있었죠? 헬로 월드부터, 아니 헬로 트라잉글부터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어트리뷰트가 하나 있었는데, 마이, 마이버텍스인가? 뭐 그렇게 되어있었죠. 마이버텍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마이버텍스라고 한 그 이름이 로케이션이 어딘지 알고 싶으면 Get Attribute Location 해가지고 로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드에서 이걸 썼던 거 기억나세요? Bind Attribute Location? 그런데 이 Bind Attribute Location 이걸 쓰면 그 어트리뷰트 로케이션의 번호를 어사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웹지일 1.0에서는 옵셔널입니다. 지원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을 수 있고 지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웹지일 2.0에서는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번호를 어사인했을 때는 그 어사인한 번호를 아니까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폼 값을 Get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et Uniform 할 수도 있고요. Get Uniform Location에서 로케이션을 가져올 수 있고 버텍스 어트리뷰트에 버텍스 어트리뷰트의 값을 Get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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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트리뷰트가 현재 버텍스 어트리뷰트가 뭔지 그리고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버텍스 버퍼가 바인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네이블도 되어 있는지 사이즈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정보를 알겠죠? 이 밑에 있는 이 PNAME이 있죠? PNAME을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질문하면 예를 들면 어 지금 버퍼에 들어있는 어트리뷰트가 타입이 프로팅 포인트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을 노말라이즈가 되니 안 트루니 펄스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을 Get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다시 API를 좀 살펴볼게요. 버텍스 어트리뷰트는 버텍스마다 들어가는 정보 데이터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니봄 8개는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집어넣는 명령은 지금 여기 오자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V가 소문자여야 합니다. V가 소문자여야 되고요. 버텍스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직접 줄 수가 있는데 그 어트리뷰트 값을 직접 주는 것들을 예를 들면 X, Y, Z 세 개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 명령어에 3이 들어있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3이 들어있는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뭐 X, Y, Z, W까지 줘야 된다. 그럼 4를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패러메터가 X, Y, Z, W 이렇게 4개가 4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 그 이렇게 벡터로 어레이로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V가 있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유니폼이나 어트리뷰트나 다 똑같아요. 무슨 값을 줄 때 V가 들어있으면 어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어트리뷰트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디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젤을 하는 방법은 디젤을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로 해가지고 0번부터 7번까지가 있겠죠. 그걸 해가지고 주면 디젤을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이내볼 할 때는 이걸 쓰고요. 제가 디젤을 하고 이내볼 하고 하면서 값을 직접 바꿔가면서 써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버텍스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세팅하는 거는 바인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이라고 하는 명령 이었던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네. 바인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옵셔널 이다. 대부분 지원해요. 그리고 VBO 에서 버텍스 버프 오브젝트 에서 값을 설정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인덱스 주고 보통 은 사이즈를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고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주고 없어졌어요. 이 사이즈는 뭐냐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 에 넣어준 게 몇 개 컴포넌트 로 구성되어 있냐 이거예요. 보통은 3이죠. XYZ 들어갔으면 3이고 그쵸. 4고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사이즈는 그렇게 컴포넌트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Byte Short Unsigned Byte Unsigned Short 플로트 플로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웹젤 2.0 그러니까 오픈젤 2.0 부터는 하프 플로트 그러니까 16비트 플로팅 포인트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인덱스는 0부터 7까지 고 그렇죠. 보통은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 다음 버텍스 까지 가려면 VBO 에 몇 개를 점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실습해서 보여줄 텐데 예를 들면 어트리뷰트를 제가 하나 둘 세 개 XY 를 넣고 R G B A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걸 다 플로팅 포인트로 넣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는 그 다음 버텍스 는 XYZ 가 여기 있겠죠. 그럼 7개 데이터를 점프 해야 되는데 각각 데이터가 32비트 4바이트 니까 47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드는 얼마만큼 점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YZ 였고 XYZ 였고 그 다음에 어 XYZ 였고 그 다음에 저쪽 RGBA 색깔이 여기 있었다면 이 세 개를 건너뛰어야지 색깔이 시작되잖아요. 두 번째 어트리뷰트가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XYZ 가 4바이트 씩 있었으니까 12바이트를 점프하면 12바이트를 점프하면 여기 RGBA 가 있어 두 번째 어트리뷰트가 거기서 라고 알려줄 때는 옵셋에 데다가 여기다 12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만든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이그젠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위치정보 좌표정보로 XYZ 가 있구요. 컬러정보로 RGBA 가 있구요. 그 다음에 ST 좌표로 두 개 있고 UV 좌표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냐면 전부 쭉 X, Y, Z, R, G, B, A, S, T, U, V 쓰고 그 다음 버텍스를 쭉 쓰고 이런 걸 Array of structure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의 버텍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쭉 다 쓰고 그 다음 버텍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 버텍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방법 1 방법 2는 어레이로 이렇게 각각의 버텍스들을 다르게 다르게 어레이로 만들어낼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좌표는 A에다 넣어놓고 색상은 B에다 넣어놓고 이게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편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A Attribute Array B Attribute Array C Attribute Array 따로따로 놓고 버퍼를 여러번 크리에이터 여러 번 보내서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좋으냐 이 방법이 더 성능도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서 해보면 코드도 굉장히 짧아요. 버퍼를 두 개를 가지고 Structure Array 가지고 Attribute 따로 보내는 것도 한번 제가 실습을 해볼 텐데 코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Array Structure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은 뭐라고 했죠? 버텍스 쉐더나 프레그먼트 쉐더에 모두 공통으로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를 보내주고 싶을 때 유니폼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첫 번째 유니폼의 로케이션을 알아내야 돼요. Get 유니폼 로케이션 해가지고 여기 예를 들면 유니폼의 네임이 트랜스폰 매트릭스 였다고 하면 다운 펼쳐서 트랜스폰 매트릭스 쉐이더 프로그램 주고 쉐이더 프로그램의 그 트랜스폰 매트릭스의 위치는 어디니? 라고 하면 여기 대답이 딱 와요. 그 대답이 온 이 인티저 값을 가지고 언사인드 인티저 값을 가지고 언사인드 인티저 값에 유니폼 1, 2, 3, 4, F, I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패라메타가 여기 하나만 있으면 1, 두 개가 있으면 2, 세 개가 있으면 3, 네 개까지 하면 4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유니폼도 매트릭스를 보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벡터로 보낼 수도 있어요. 유니폼 매트릭스로 보낼 수도 있고 유니폼 어레이로 보낼 수 있어요. 벡터 매트릭스 벡터인 경우에는 어레인 경우에는 어레이에 그렇죠? 유니폼의 그 유니폼이 이 어레이가 몇 개짜리 어레인지 그렇죠?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3차원의 어레이다. 그리고 또는 뭐 그 4차원의 어레이다. 그러니까 xyz, xyz, xyz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레이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가 2차원이냐 3차원이냐 4차원이냐 하고 매트릭스를 보낼 때는 트랜스포즈를 할 거냐 말 거냐 보낼 때 트랜스포즈를 해서 보내요. 트랜스포즈가 뭔지 알죠? 행렬을 대각선으로 납두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대칭 방향으로 교환하는 걸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쉐이더 프로그램에 유니폼으로 뭘 보냈을 때 그 값이 현재 뭐니? 뭐 이런 정보들을 얽고 싶으면 Get 유니폼 그 다음에 Get 액티브 어트리뷰트 Get 액티브 유니폼 그래갖고 현재 그게 유니폼이 액티브 한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네 네 어트리뷰트 속성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옵셋 정보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버텍스 버퍼 에서 오프셋 을 얼마나 썼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럼 이걸 Get 해서 예를 들면 그걸 Get 한 다음에 다시 버텍스 버퍼 어트리뷰트 포인트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 가지고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100만큼 더해서 점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작업을 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됐죠? 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삼각형을 삼각형 두 개를 색깔을 다른 삼각형으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여러가지 어 테크닉으로 여러가지로 변경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